이용석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공론화 약속을 뒤집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같은 방식은 어렵다는 이 시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석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를 두 차례 정도 하겠지만 신고리 원전 공론화 때처럼 500명의 시민이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500명을 뽑는다, 300명을 뽑는다. 그것도 전문가 집단, 시민 집단, 교통기 쪽의 전문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넘어갑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대표자 회의를 수집했습니다. 이 시장이 후보 시절의 한 약속과 달라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고리 원전과 같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이 사람들의 충분한 논리,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배워서 듣고 그 주제를 가지고 심사, 속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관건은 이 시장이 이를 수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론화를 받아들일 경우 찬바람이 불기 전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이 리더는 적시에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문입니다. 여기 518미터 빛의 타워 역시 시민사회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론화 여부나 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공론화 문제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욱입니다.